12월 23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이다 크리스마스란 좀 재미있는 날인 것 같다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모두가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마치 아무 날도 아니라는 듯이 조용하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괜히 들뜨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좋다 올해는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낼 예정이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예약하는 건 역시 힘든 일이다 근사한 곳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서 정말 간신히 예약을 했다 꽤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여자친구도 좋아할 거다 밥을 먹고 저녁에는 명동에 갈까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은 정말 사람들로 미어 터지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자친구와 명동에 가는 건 내가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 역시 연말이 되면 마음이 들뜬다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선물을 안 주려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자친구와 너를 잘 안주시켰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자친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행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자친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자친구와 However, the Christmas season is still able to lift my spirits. This year, I'm going to have a good time with my girlfriend. Making a reservation at a restaurant on Christmas Eve isn't an easy thing to do. Most fancy places were already booked up months ago, so I had a hard time getting a reservation. But I managed to get a table at a nice place, and I think my girlfriend will love it too. After dinner, I'm planning to go to Myeongdong. I know that Myeongdong is packed with people on Christmas Eve. But I've really wanted to go there with my girlfriend for a long time. The holiday season at the end of the year makes me cheerful. Is there a chance that Santa will give me a present? 먼저, Christmas Eve가 내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공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할 때 둘 다 awa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하고 공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Christmas Eve is only a day away 이렇게 표현을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막상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뭐 별날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네, 어떤 시간이 도래하는 것도 arrive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날, when it actually arrives 크리스마스 날이 정작 도달을 하면은, 도착을 하면은 공간적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도착을 하는 거지만 역시 arrive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날도 아니라는 뜻이에서 People seem quite calm as if it's not a big deal 이것도 뭐 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만은 중요하다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 dea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deal이 거래를 뜻하지만은 big deal이라고 하면은 대단하다라는 뜻이고 not a big deal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별날 아니라는 뜻이 행동한다라고 할 때 People seem quite calm as if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혹은 그 반대로 사소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 big deal 혹은 not a big deal 이라는 표현을 잘 활용해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들뜨다라는 말을 일기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먼저 lift one spirits라는 말을 썼죠. 그 spirit이 정신이잖아요. 정신 뭐 영혼 이런 뜻인데 그것을 lift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니까 정신을 고양시킨다 즉 기분이 들뜨게 한다 이런 뜻을 지니는 거죠. 자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흥겨운 모습 흥이 난 모양 이런 것을 뜻하는 형용사의 cheerful이 있죠. 그래서 something makes me cheerful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들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cheerful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좀 쉽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lift one spirits 이런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을 여기 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기억을 하신다면 carry somebody away라는 표현도 있죠. carry가 데려가는 거고 away는 멀리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람을 멀리 데려간다. 실제로 어떤 장소로 데려간다는 뜻도 되겠지만 사람을 데려가는 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데려간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디로 떠나가도록 하는 거 들뜨거나 흥분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을 carry somebody awa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on't be so carried away 라고 하면은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라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be carried away 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시고 lift one spirit, cheerful 이런 단어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괜찮은 레스토랑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약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약을 하는 것은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식사를 하기 위한 테이블,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get a tabl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예약을 뜻하는 동사의 reserve 뿐만 아니라 book도 있죠. 그래서 모든 자리가 다 예약이 꽉 찼다. 다 예약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때 be all booked up 이렇게 수동태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everything's booked up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예약이 끝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 미어 터지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 들어보시면요. 네 전에 그 단풍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그 pack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꾸러미를 싸다 라는 뜻의 packed인데 이렇게 짐이 꽉 차 있듯이 사람으로 꽉 찬 모습 그런 것을 pack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액션 장면으로 가득 찬 영화 액션 영화를 action packed movi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는 게 많다 이렇게 소개할 때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fun packed show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에 가면 사람이 아주 많고 꽉 차 있으니까 crowded라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만 쓰지 마시고 packed with people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23일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김대리의 영어일기 1년 동안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대리의 영어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12월 23일의 일기 우리말과 영어를 번갈아 하면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 그리고 1년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이다 크리스마스란 좀 재미있는 날인 것 같다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모두가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마치 아무 날도 아니라는 듯이 조용하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괜히 들뜨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좋다 올해는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낼 예정이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예약하는 건 역시 힘든 일이다 근사한 곳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서 정말 간신히 예약을 했다 꽤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여자친구도 좋아할 거다 밥을 먹고 저녁에는 명동에 갈까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은 정말 사람들로 미어 터지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와 명동에 가는 건 내가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 역시 연말이 되면 마음이 들뜬다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선물을 안 주려나 The holiday season at the end of the year makes me cheerful Is there a chance that Santa will give me a present?